대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 성령의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역사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깊은 인격적 본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10편 139편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일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낯가같이 빛주인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세계를 훨씬 초월하는 상상의 세계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이 내용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죄로 인해 아주 둔해졌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자체만큼이나 깊고 높은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온전히 빛에 거할 때 죄에 대한 온전한 의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강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이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이러한 위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 Ich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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